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스피킹 섹션 여러분과 함께할 엘리안이라고 합니다. 현장 강의 그리고 또 라이브 강의 우리 함께 해주시는 분들 계신데 우리가 한 달 동안 스피킹의 실력을 좀 쌓는 달이어야 하거든요. 무엇보다 중급반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수업이 끝나고 나서는 곧장 시험을 보러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시기 때문에 하루도 우리가 네, 정말 올인해서 하루라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점수를 내시려면은 매일매일 스피킹 여러분들이 소홀히 하지 않으시고 연습을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좀 더 편한 과목이 늘 있어요. 누구나, 그죠? 나는 뭐 RC가 좀 편해 또는 뭐 리스닝이 편해 이렇게 좀 더 편하다 수월하다 생각할 수 있는 과목이 있지만 거기에만 올인하셔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골고루 또 고득점을 받는 게 좋죠. 또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많은 학생분들이 조금 낯설어 하시는 영역이긴 해요. 그런데 오히려 최근에 스피킹이 기대 이상 좋은 점수를 만들어준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력하시는 만큼 점수 여러분들 만드실 수 있는 과목이거든요. 네, 열심히 다하는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리는 한 달이 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 네, 새해 어떻게 떡국 맛있게 드셨나요? 예, 예, 예. 많이 안 드실 것 같은데. 네, 어쨌건 여러분들 우리 이제 새해잖아요. 다시금 또 해서 새 마음으로 우리가 또 파이팅을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릴게요. 우선은 첫 시간이고 제가 이제 출석부를 좀 뵈니 우리 기본반에서 올라와 주신 분들 함께 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새롭게 토플을 이달에 시작하시는 분들이 과반수 이상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기본반에서는 그래도 우리가 문제 유형 다 네 가지 어떤 것이 있는지 학습을 하고 올라오셨지만 새로 시작하시는 우리 중급반들, 우리 중급반 뉴비들을 위해서 오늘 토플 시험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토플 시험에서도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스피킹 영역이 낯선 영역이고 뭘 해야 될까?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여러분들이 좀 막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 스피킹 시험 어떻게 이제 여러분들이 준비하셔야 되는지 또 문제 유형들, 우리 어떤 것들을 만나게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서 같이 따라와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토플은 우리가 유학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자 하는 프로그램에서 요구하는 점수를 만들어 주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가 80점을 요구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안전하게 80점대 초반 또는 중반까지 만드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목표 점수가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조금씩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목표 점수 정확하게 세팅하셔야 되고 또 이 점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체계적으로 내가 어떤 레벨까지 공부를 하셔야 돼요. 또 몇 달 동안 내가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 주시고 대략적인 계획을 잘 짜주셔야 합니다. 보통 목표 점수들이 이제 80점대가 많으시고요. 워낙에 우리 교환학생 가시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그리고 석박사 유학 가시는 분들도 개중에 계실 텐데 그런 경우라면 또 90점 이상 또 어떤 분들은 아주 익스트림한 경우 있어요. 100점 이상의 점수 필요하신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중급반이라고 해서 다 같이 우리가 몇 달 공부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필요하신 점수 언제까지 내겠다 언제까지 달성하겠다 이 계획을 잘 짜주시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궁금하시거나 걱정되시거나 하는 부분이 있으면 항상 수업 끝나고 또 질문 주세요. 토플 시험은요. 여러분들 우리가 3시간 동안 치르는 시험입니다. Test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라고 하죠. 영어를 외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 네 명칭은 그렇지만 늘 느끼는 것은 가르치는 입장에서도 난이도는요. 여러분들 영어를 모국어로 구사해도 이렇게 그닥 쉽지 않은 그런 시험이에요. 그런 시험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토플에서 내가 점수 만들어서 유학을 갔다. 그럼 여러분들 대단한 것을 해내시는 거거든요. 상당히 어려운 시험인 것은 맞습니다. 토플 시험 여러분 히스토리가 좀 있는 거 다들 아시죠? 우리 예를 들어서 종이로 시험 보던 때도 있었고 그거는 정말 조선시대 때 얘기예요. 여러분 되게 오래됐는데 종이 시험지가 있었어요. PBT 그리고 컴퓨터가 도입됐던 CBT 현재 우리의 IBT 시험인데요. IBT 시험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한 번에 우리 또 변화가 있었던 거 아시죠? 현재 시험을 우리가 뉴토플로 부르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2019년 8월부터 시험이 조금 또 바뀐 부분이 있어서 뉴토프이라고 부르는데 IBT 시험의 4가지 시험 보는 과목들은 똑같아요. 이런 부분은 똑같은데 조금씩 시간이 줄어들어서 결국은 4시간짜리 시험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3시간짜리 시험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2019년 전에 예를 들어서 글을 작성하신 블로거들도 계실 거고 여러분들이 교재를 가지고 계신데 예전 교재다. 그렇다면 예전 시험 문제들을 다루고 있거나 또는 6가지 유형일 때 스피킹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차이가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면 리디사인된 토플 어떤 부분이 달라졌느냐 이것도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만 확인하면 돼요. 결국은 짧아졌다가 핵심입니다. 리딩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확실히 이제 지금 보시면 지문 개수는 똑같은데 문제 개수가 줄었고 리스닝도 마찬가지로 렉저가 줄었고 그리고 라이팅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는 대신에 스피킹 같은 경우에도요. 6개 유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르셨는데 현재 이제 2019년 8월부터는 우리 총 4개의 문제들을 만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4개의 문제는 여러분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설명을 상세하게 드리겠지만 4가지 유형으로 우리가 시험을 친다라는 건데 늘 우리의 시험에서는 이 4개의 유형이 순서대로 출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4 4가지 문제 유형이 있고 4가지 문제 유형이 뭐 섞이거나 하나가 더 나오거나 덜 나오거나 하는 게 아니라 늘 똑같이 4개로 구성되어서 시험에 등장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옆에 보시면 여러분들도 제가 Old, Two, Three, Form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예전 유형이에요. 예전에 2번 유형이었던 것이 지금 현재는 1번 유형으로 자리를 잡은 거고 예전에 3번 유형이었던 것이 지금의 2번 유형 이렇게 해서 문제 유형 명칭도 달라졌어요. 왜? 6개 중에 2개가 선택적으로 사라진 것이다 보니 4가지 유형 남은 것이 현재 예전 문제들로 치자면은 2, 3, 4, 6 이렇게 4가지가 남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독립형 문제 하나 그리고 또 Conversation 문제 학생들의 대화 문제 하나 그리고 이제 Lecture 문제 2개를 푼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여러분도 이제 우리가 스피킹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확인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BT 시험 스피킹 섹션은요. 우리가 실제 시험장에서는 이제 여러분들 대략 한 17분 동안 이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시게 됩니다. 그리고 17분 동안 4가지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된다 말씀드렸죠. 4가지 용을 우리가 이렇게 좀 분리해 보자면은 독립형 문제가 하나고요. 그 다음에 통합형이 3개예요. 그러면 독립형과 통합형은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독립형이라는 것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자면요.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독립형 문제라고 부릅니다. 다른 주어지는 정보가 없다라는 거죠. 질문 던지고 말하세요. 이게 독립형이거든요. 그러면 통합형은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통합형은 문제용이 3가지거든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그런데 이걸 좀 크게만 나눠보자면 이거예요. 여러분들 컨버세이션 문제 학생들의 대화를 듣고 이걸 토대로 우리가 들은 바를 토대로 스피킹을 하는 유형이 하나고 그리고 이제 렉처 문제, 렉처 문제는 뭘까요? 교수의 강의를 여러분들이 접하시고 그 강의 내용을 요약해서 말하는 유형이 두 가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차이가 있냐 하면은 우선은 독립형은 이제 하나인데 통합형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시면 읽기, 듣기, 말하기,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좀 많죠. 해서 세 가지 차스크를 하셔야 되는 게 바로 2번하고 3번이에요. 그래서 2번 유형은 그 대신에 앞서 말씀드렸던 캠퍼스 또는 컨버세이션, 학생들의 대화 문제이고 3번 같은 경우에는 렉처 문제, 교수의 강의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읽기, 듣기, 말하기를 한다. 이렇게 다르고요. 4번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들은 바를 가지고만 스피킹을 하는 유형입니다. 그래서 교수의 강의를 듣고 이걸 여러분들이 필기를 하셨다가 그 정보를 가지고 답하는 문제, 이게 이제 4번 유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문제마다 다 제각기의 부분들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유형별로 우리가 제대로 문제 유형을 좀 이해하고 준비를 해나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 지금 보시면 어떤 부분에서도 차이가 있냐 하면은 주어지는 시간도 다르죠. 예를 들어서 뭐 준비 시간 몇 초, 또 말하기 시간 몇 초 이런 부분이 역시 또 문제 유형불로 다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빠르게 익숙해지셔야 되겠고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몇 가지 특이사항들 이거에 대해서 같이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 우리가 토플 스피킹에서 필기를 할 수 있다. 이거 좀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노지킹 할 수 있다. 그죠? 시험장에 가시면요. 여러분들 앞에 종이와 연필이 주어져 있습니다. 활용할 수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필요 정보들을 적을 수 있다라는 건데 무얼 적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예를 들어서 질문을 던졌는데 우리한테 질문에 대한 어떤 정리가 필요해요.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필기하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교수의 강의를 듣는다거나 또는 학생들의 대화를 들었을 때 이 대화 내용이나 교수의 강의 내용을 우리가 100% 다 기억을 한다. 이거는 너무 어렵죠. 그래서 기억해야 된다 생각되는 것들 중요하다 생각되는 것들을 우리는 필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지킹을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은 상당히 그래도 우리에게는 어떻게 보면 어떤 큰 도구가 하나 주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대신에 좀 잘 활용하셔야 돼요. 연습을 좀 해야 돼요. 우리가. 그렇죠? 어떤 걸 적어야 되는지 또 얼마만큼 적어야 되는지 그래야 또 내가 스피킹할 때 이 노지킹한 것을 필두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시는 거다 보니까 적은 걸 토대로 내가 말하는 연습을 좀 해야만 시험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필기하신 것을 유창하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 점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시간이 보여진다라는 건데 이 부분은 특히 스피킹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스피킹 시험이 제가 17분짜리 시험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문제 유형별로 보면 우리는 초단위예요. 여기 지금 다시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 준비 시간이 15초가 주어지거나 또는 말하기 시간도 그렇죠. 45초. 이런 식의 초단위로 여러분 진행이 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나 흘렀지 이런 거 봐야 되거든요. 그래야 내가 여기까지구나. 또는 아직 그래도 10초 남았네. 내가 조금이라도 더 준비해야 되겠다. 이런 거 아실 수 있어요. 다행히 스피킹 시험에서는 타이머가 화면상에 보이면서 우리가 준비 시간이 몇 초 남았는지 알 수 있게 도와주고 또 말하기 시간 마찬가지로 우리 화면상에 표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준비 시간이 15초다. 화면상에 15에서 카운트다운되는 거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또 말하기 시간이 예를 들어 60초예요. 그러면 역시 또 60초가 카운트다운되는 걸 우리가 보면서 어느 정도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과도 좀 친해지는 게 필요하거든요. 내가 이 정도 속도로 이 정도 분량을 말하면 알맞게 한 3초, 4초 남는구나. 여기서 마무리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과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 수업에서도 타이머와 함께 연습을 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댁에서 연습하실 때도 여러분 휴대폰의 타이머를 좀 활용해 주셔야겠습니다. 다만 이제 이왕이면 숫자라는 것도 여러분들도 우리가 그렇잖아요. 카운트다운되는 거랑 1초부터 올라가는 거랑은 조금 달라요. 그래서 연습하실 때도 실전처럼 카운트다운되는 초시계로 여러분들이 3초 남았네, 2초 남았네 이렇게 보시면서 연습해 주시는 거 이걸 저는 권장드립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가장 이제 중급한 정도 되셨으면 시험을 또 앞두고 계신 단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점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점수가 주어지는지 이거 궁금하거든요. 확인을 좀 해볼게요. 우선은 여러분들 우리가 총점, 토플 총점이 몇 점이죠, 우리? 120점, 네, 세 분은 알고 오셨고 나머지 분들은 그냥 엄마가 여기 단천 오신 건가요? 네, 다들 알고 계시죠? 120점 만점, 영역별로 몇 점씩이죠? 30점씩, 그렇죠. 역시 또 요한 세 분이 알고 계시고 네, 여러분들 30점씩 이제 우리가 점수를 받게 됩니다. 스피킹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채점을 할 때에는 그 사람들이 어, 이 사람의 답변은 30점 만점에 뭐 25점이네? 이렇게 가는 게 아니죠. 먼저는 0점에서 4점이라는 이 루브릭으로 우리의 점수를 채점을 하고요. 이것을 다시금 합산하고 환산해서 30점 만점에 몇 점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보게 되죠. 그래서 지금 루브릭을 보시면은요. 점수의 레인지가 쭉 보입니다. 그래서 굿부터 쭉 이제 점수가 보이는데 구세에 해당되는 점수 지금 보시면 3.5에서 4점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환산된 점수로 보자면은 대략 한 26에서 30점대가 구세에 해당하는 점수입니다. 그리고 페어는 2.5에서 3점대의 점수. 그래서 페어라는 점수도 여러분들 상당히 높은 점수에 숙하는 거죠. 대략적으로 내가 답을 어느 정도 했고 전달력도 어느 정도 일정하게 잘 유지하고 계시고 또 채점자가 원하는 어떤 시간 안에 우리가 답변을 다 마무리를 한다거나 중요한 내용들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잡았다거나 이런 것들이 좀 충족됐을 때 페어라는 점수대를 만드실 수 있는 거죠. 물론 페어라도 좀 낮은 점수대가 있긴 하지만 그리고 리미티드라는 점수대가 이제 1.5에서 한 2점 정도에 속하는 점수죠. 리미티드라는 점수대는 당연히 우리가 기피하는, 네, 당연히 안 만났으면 하는 점수고요. 실제로 우리나라 분들 요즘 우리 학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점수대를 잘 만드시지 못해요. 그만큼 기본적으로 워낙에 영어 미디아라든지 이런 것들을 접해보신 분들이 많으셔서 듣기 능력도 그렇고 또 말하기 능력에 있어서도 여러분 스스로 좀 평가하시는 것보다는 더 잘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만날 일이 없는 점수대,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위크라는 점수대, 위크하면 0점에서 1점이고 위크라는 점수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받아낼 수 있을까요? 스피킹 시험에서 우리가 그렇죠, 묵비권을 행사하시고 오시면 0점 이렇게 뜰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받으실 일은 없는 점수입니다. 시험장에 가서 나는 무슨 유형 나왔는지 보고만 올 거야 그런 분들 안 계시죠? 네, 안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일은 없는 점수대가 위크라는 점수대입니다. 그런데 이제 유언비어 같은 거 간혹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학생분들이 어떤 채점 시스템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나는 몇 점 받았어. 이 정도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들도 가끔 하시거든요. 예를 들어서 스피킹 시험은 기본 점수라는 게 있대 뭐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해도 15점은 준대 그래서 내 친구가 15점을 받았는데 그 친구 별거 한 거 없는데 나온 점수래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의외로 많으세요. 실제로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 점수라는 것은 디폴트로 예를 들어 아무것도 안 해도 15점에서 시작 이런 게 있다라는 건데 존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장에 갔을 때 아무것도 안 할 때가 더 많거든요. 네, 문정형 나온 거 보러 가는 것이고 학생분들에게 도움드릴 수 있는 정보가 얻으러 가는 것이다 보니 실제로 여러분들 0점이라는 점수 저는 성적에서 되게 많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말도 안 하시면 안 나오는 거고요. 말하는 족족 나오는 점수예요. 누군가의 친구가 15점을 받았다. 굉장히 노력하셔서 받아내신 점수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앉아있는데 15점을 주는 이런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 점수 체계는 그렇게만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목표하시는 점수 또는 필요로 하시는 점수가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목표로 하는 거고요. 간혹 학생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세요. 그래도 스피킹이 아무래도 그래도 한국 사람들에게는 가장 어려운 영역인 것 같고 그러다 보니 나는 스피킹은 18점, 17점만 넘기면 될 것 같아. 나머지 잘하지 뭐 이런 분들이 계신데 차라리 여러분들 전략을 좀 다시 짜시는 게 좋습니다. 스피킹에서도 내가 23점 만들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스피킹에 가지고 계시는 어떤 두려움 이런 거 안 가지셔도 돼요. 실제로 우리 학생분들 평균 점수 때가 예전보다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22점, 3점대의 점수는 충분히 여러분들의 실력으로 빠르게 만드실 수 있는 점수고요. 그 이상의 점수 때를 목표로 하실 때는 우리가 좀 더 노력을 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어서 목표 점수도 특히 부담을 너무 다른 영역에만 주지 마시고 스피킹에서도 기대하시는 점수를 좀 더 높이셔도 돼요. 네, 그러면 이 부분 한번 볼까요? 평가 기준 한번 만나볼게요, 여러분. 영역별로 이제 과목별로 평가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죠? 스피킹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의 답변을 이런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첫 번째는 Delivery, 전달력을 말하는 것이죠. 전달력 하면 우리가 신경 쓰는 것들이 있죠. 기본적으로 잘 알고 계시는 우리 영어 전달력 할 때 뭘 많이 신경 씁니까? 우리의 발음 신경 쓰죠. 그리고 발음과 함께 늘 따라오는 건 뭐죠? 높낮이, 억양, 강세,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신경을 써서 스피킹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달력에는 여러분 발음 주시는 거, 강세 주시는 거 더불어서 얼마나 유창하게 말하느냐 이런 요소들이 평가 기준으로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유창하다라는 게 뭐죠? 뭔가 끊임없이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중간중간에 퍼즈가 좀 많거나 또는 중간중간에 여러분 이런 추임새들 있죠. 이런 거 자꾸 넣으시면 어떨까요? 매끄러운 영어를 구사한다라고 생각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Language Use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표현이나 문법 또는 어휘들 이런 요소들이 다 평가 기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당연히 스피킹에서도 문법 실수 우리가 많이 안 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Topic Development. 여러분 이 부분은 뭐예요? 내용을 어떻게 전개시켜 나가느냐라는 건데 말 그대로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을 하느냐 이걸 평가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독립형 질문에서 A라는 거와 B라는 것 중에 어느 쪽이 좋아요? 라고 물었을 때 난 모르겠고 C가 좋아요? 하면 이 점수는 그냥 버리시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요구하는 것에 대한 답을 해주시는 거 이걸 우리가 신경 써야겠습니다. 세 과장목 당연히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한데 시험의 특성을 생각해 보시면 그 중 가장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이 바로 전달력입니다. 아무래도 여러분 라이팅하고는 다르잖아요. 우리가 글을 써서 보여주는 시험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달력. 내가 발음이 좋고 전달력이 좋을수록 채점자들은 우리의 답변을 어때요? 조금은 더 잘하는 것처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전달력이 좀 좋으신 분들은 나름 큰 이점을 가지고 가시는 거고요. 나는 발음이 좀 안 좋다라는 게 좀 컴플렉스다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들이 고쳐나가시면 됩니다. 연습해 나가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살면서 영어 발음을 고치겠다라는 어떤 대단한 노력을 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여러분들의 포텐셜을 잘 모르시는 거예요. 조금만 잡아주시면 조금만 우리가 신경 써서 전달하는 연습을 해주시면 충분히 시험장에서 채점자가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억양을 여러분들이 구사하실 수 있고 또 그러한 발음으로 전달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 자체가 여러분 뭐예요? foreign language로 말 그대로 영어를 외국어로 구사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험인데 우리에게 정말 무슨 원어미처럼 발음하길 기대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큰 부담 갖지 않으셔도 되고 다만 전달력이 비중이 그만큼 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실제로 ETS 사이트에서는 세 가지 항목이 골고루 중요해요 라고 얘기하지만 채점하는 시스템 자체가 그렇진 못하다라는 거 그래서 전달력을 우리가 많이 신경 써서 훈련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문제 이용에 대해서 한번 짚어보죠. 여러분 네 가지 문제 이용을 우리가 한 달 동안 정말 심도 있게 다양한 난이도의 다양한 종류의 문제들로 학습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문제 이용들이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볼 건데요. 우선은 독립형 1번 유형부터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통합형 유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문제 이용 설명을 또 상세하게 들어보셔야 되고 또 같이 저와 풀어나가셔야 되는데 독립형은 정말 간단해요. 우리가 내일부터는 이제 독립형 훈련을 부교제로 아주 심도 있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한번 어떤 친구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양자택일 문제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데요. Pair Choice Task다. 선택지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중 하나를 선택하셔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시는 유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양자택일 문제다라는 큰 틀은 있지만 최근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선택지를 세 가지를 주는 문제들도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제가 시켜드릴 거고요. 그렇다면은 결국은 이겁니다.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것은 A하고 B라는 선택지를 주면서 어느 쪽을 더 우리가 선호하는지 어느 쪽이 더 나은지를 선택해서 말하세요 라고 하는데요. 어떤 어려움이 이 질문들에 있냐 하면은 질문의 난이도를 떠나서요. 여러분들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준비하세요 라고 주는 시간이에요. 준비 시간 지금 몇 초 준다라는 거죠. 15초 준다라는 거. 여러분 15초라는 시간은 뭐 당연히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도 긴 시간은 아닙니다. 넉독한 시간 아닙니다. 거기에다가 말하세요 하는 말하기 시간 주잖아요. 답변 시간은 또 얼마나 주고 있죠? 45초 줍니다. 45초라는 거는 대략적으로 여러분들 문장의 길이에 따라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다섯 여섯 문장은 말씀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다섯 여섯 문장을 말해야 되는데 그 답변 예를 들어서 다섯 문장을 준비한다고 생각했을 때 다섯 문장을 우리가 15초 안에 만들어낸다. 이거는 여러분 어떨까요? 상당히 부담스럽죠. 게다가 영어이고 게다가 질문의 난이도에 따라서 우리가 평소에 생각해보지 못했던 것들을 만나게 될 수도 있다라는 점 그러면 접근을 좀 우리가 달리해야 됩니다. 시험에서 여러분들 그 많은 무수히 많은 질문 중에 하나가 나올 거고 그 하나의 질문에 내가 유창하게 또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될까요? 어떤 학생이 이런 말 하셨어요? 유학 갔다 와야 가능한 거 아니냐. 그렇죠? 정말 그런 식이에요. 유학 갔다 와야 가능할 만큼 질문들은 상당히 다채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이런 방법입니다. 다양한 질문에 여러분들이 응용하실 수 있는 고로한 아이디어를 소량을 외우고 준비해서 시험장에 간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아주 단순하게 제가 늘 쓰는 비유가 있는데 우리가 막 다채로운 요리를 다 만들어라 하면 굉장히 어렵지만 소스 하나로 응용할 수 있는 요리를 만드는 건 할 만해요. 그렇죠?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모든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100가지가 넘는 질문에 여러분들의 답변을 만들어 보고 이걸 또 고쳐도 보고 이 답이 맞는지 논리적인지 시간 안에 말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하실 그런 여유가 없거든요. 안 그래도 해야 될 게 많은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시간을 조금 더 줄이고 효율성을 높이자라는 취지예요. 그럼 어떤 방법이 있느냐 여러분들께는 제가 드리는 만능 문장들 다양한 곳에 응용하실 수 있는 만능 답안들을 훈련해 주시는 거 그리고 그 답안을 실전에서 우리가 꺼내 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러면 실전에서 내가 어떤 질문이 나와도 당황하지 않고 외웠던 아이디어 준비했던 것을 응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소량의 여러분들 학습하셔야 되는 그 내용을 가지고 다양한 많은 질문에 200가지가 넘는 질문이 출제되어 있는데 거기에 응용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경우 있어요. 우리 학생분들이 평소에 잘하시다가도 시험장에 가면 그냥 머리가 하얘질 때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우리가 또 그걸 대비해야 되거든요. 내가 열심히 외워뒀고 준비해뒀어. 그래서 어떤 질문을 봐도 외워두었던 아이디어로 바로바로 말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데 시험장에만 가면 질문을 보는 순간 뭔가 내 블랙아웃이 되는 느낌이다. 그런 분들 계실 수 있어요. 그리고 워낙에 또 긴장되는 상황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대비책도 세워드려야 하죠. 내가 정말 말할 거리가 떠오르지 않는다. 뭔가 응용할 거리를 생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 상황을 대비해서 Emergency Template이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미급한 상황에 그런 상황이 바로 미급 상황이죠. 할 말이 떠오르지 않는 상황에 유창하게 35초 정도의 분량을 활용해서 말하실 수 있는 어떤 질문에도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미급 상황용 답변도 우리가 수업에서 학습을 할 거예요. 그래서 독립형 문제는 우리가 연습을 하면서도 크게 부담을 안 느끼셔도 되고 또 여러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점 그런데 Emergency Template을 제가 이제 강의 초에 여러분들께 이거 외우세요라고 하니까 그것만 외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Emergency Template이 여러분들 위급 상황용 말 그대로 만점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질문에 대한 아주 구체적인 말은 안 하거든요. 에둘러서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했을 때는 내가 만점도 가능한데 독립형에서 그렇죠? 그래서 만점을 목표로, 사점을 목표로 우리는 다채로운 훈련을 하다가 말미에 여러분들께서 그래도 부담 없으시라고 편하게 시험장에 가시라고 제가 Emergency Template도 제공해 드릴게요. 그래서 독립형에 대해서는 큰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는 점 그러면 우리 질문 한번 같이 만나볼까요? 여러분들 핸드아웃에도 제가 드렸습니다. 화면상으로 우리 같이 봐주시면 되고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질문이 무엇인지 함께 다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시작! If you are going on a vacation to a foreign country, would you prefer to go with the tour group or on your own? 그리고요. Include details and examples to support your reason. Now, 질문을 한번 정확하게 이해하는 시간 가져볼까요?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우선은 꽤 긴 편이죠. 우리에게 여러분들이 해외로 여행을 떠나신다면, 휴가를 가신다면 선택지가 나오네요. 뭐가 나왔죠? Would you prefer to go with the tour group? 여행사라든지 이런 투어 그룹을 말하는 거죠? 해서 투어 그룹과 가는 선택지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의 선택지는 뭐예요, 여러분들? or on your own. 그렇죠. 혼자 가는 것. 이렇게 두 가지 선택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을 해서 빠르게 이제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고 우리에게 몇 초 준비 시간 준다고요? 15초입니다. 잔인하죠, 여러분? 15초 동안 나는 이쪽이 좋을 것 같은데 하다가 끝나는 느낌이죠. 그렇죠? 그래서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건데요. 그러면 선택이라는 걸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될까요? 어느 쪽을 내가 진정으로 선호하는지 이거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말하기 좀 더 쉬운 쪽.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수업에서 말씀하셔도 되는 거 아세요? 알고 오셨나요? 네네네. 수업에서 말씀하시는 게 불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편하게 참여하세요. 특히 스피킹 수업에서는. 네, 여러분들 우리는 말하기 편한 쪽을 선택해야죠. 그리고 이제 앞으로는요. 어느 쪽을 선택하게 되냐면 내가 외웠고 준비했던 아이디어가 응용되는 쪽. 어, 이쪽으로 가야지. 바로 보입니다. 그래서 고민 많이 안 하셔도 돼요. 그러면 지금은 이렇게 선택지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어느 쪽을 선택해서 가볼까요? 그, 그렇죠. 제가 핸드하우스에 드린 쪽입니다. 그렇죠. 정답은 늘 그겁니다. 제가 드리고요, 여러분들. 따라오시는 자유롭지 않다라는 거. 이런 살짝. 예.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선택을 미리 해드린다라는 거. 여러분 이거 한번 가볼게요. 혼자 가겠다. 엄마요. 이거 한번 가볼까요? 혼자 가는 장점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편리하다. 간단합니다. 우리가 답변 내용을 되게 어렵게 길게 만들 수는 없어요. 시간도 부족하고 그걸 요구하는 것도 아니에요. 질문 자체가 단순하잖아요. 너 여행 갈 때 혼자 가니? 투어그룹 가가는 게 좋네. 이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대단한 여행에 관한 견해를 펼치는 거 아닙니다. 쉽고 단순하게 가시는 거예요. 답변을 여러분들이 어렵게 하나를 만들었어요. 되게 무의미해요. 그 질문 안 나오면. 그렇죠.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답변이 어려울수록 기억하기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쉽고 단순하게 우리가 유창하게 말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게 훨씬 편한 방법입니다. 그러면 편리한데 왜 편리할까요? 간단한 내용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RRS. 저와 공부해 오셨던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아주 간단한 아이디어예요. Relax and relieve stress를 의미합니다. 간단하게 RS라고 적는 것이고요. 핸드아웃 여러분들 답변 문장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Relax and relieve stress. 그리고 Not worry about schedule. 정해진 스케줄이 없는 거니까. 아직 뭐 스케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간단하게 이렇게 접근할 거고요. 두 번째 가볼게요. 두 번째는요. 친구들을 만들 수 있다. 우리가 친구를 정말 만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어에서는 해서 친구를 사귄다라는 표현을 우리는 make friends라고 표현을 해요. 친구들을 만든다라는 거에 관한 간단한 설명으로요.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요. 그들의 모나도 배우고 역사도 배울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간략하게 우리가 답변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네. 답변 내용이 딱 봐도 상당히 편하게 말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그렇죠? 어렵지 않아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문장으로 한번 연결해서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 문장은요. 항상 무엇이어야 될까요? 주어진 질문에 대한 답변이어야 돼요. A가 좋아? B가 좋아? 했을 때 우리의 시작은 난 A가 좋아. 이런 식의 시작을 해주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문장은 항상 우리가 무얼 보면서 말한다? 화면에 떠 있는 질문을 보시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화면에 질문이 답변하는 45초 내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문장 한번 같이 가볼게요. 나는 선호합니다. I prefer to go on a vacation in a foreign country. 혼자. On my own. 함께 연결해 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I prefer to go on a vacation in a foreign country. On my own. 그렇죠. 혼자 여행 떠나는 걸 더 선호합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 들어가 주셔야죠. 첫 번째 이유 넣어볼까요? First of all. 더 편리합니다. 그래서 it is more convenient. convenient. 강세도 여러분들 정확하게 넣어주시고요. 문장으로 같이 가볼게요. 첫째로 시작. First of all. It is more convenient. 다시 한번요. 시작. First of all. It is more convenient. 그렇죠. 더 편리합니다. 여기에 관한 설명 같이 넣어볼게요. 예를 들어주는데요. For instance. 이거 많이 쓰는 표현이죠 우리. 나는 뭘 할 수 있다. I can relax and relieve my stress. 휴식을 채우고 스트레스를 풀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요. 뭐뭐 할 필요가 없다. Without worrying about the fixed schedule. 무엇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해진 스케줄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혹시 여행 떠났던 적이 있었던 거 우리 기억나시나요? 네. 우리 그런 좋은 시절 있었잖아요. 여행사 검색하고 막 비행기 막 아하 예예. 공항 안 가본 지 저는 정말 정확히 3년이 됐거든요. 네. 아무튼 여행 떠날 때 여러분들 어때요. 여행사랑 또 같이 가거나 하면은 조식은 몇 시에 어디서 모여서 해야 되고 이런 거 있죠. 그래서 그런 거 우리가 무시해도 된다라는 건데.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정해진 스케줄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 이 문장 같이 가볼까요. For instance 부터 여러분 시작. For instance. I can relax and relieve my stress without worrying about the fixed schedule. 그렇죠. 이어서 두 번째 이유 들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왜 필요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시간 때문이에요. 그들이 우리에게 질문 던질 때 이유 두 가지 말하세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시간 45초를 활용하려면 이유 하나로는 시간이 부족하고 그렇다면 또 이유 하나에 관한 설명을 좀 길게 넣자니. 보세요. 예를 들어서 지금 보시면은 더 편리하다라는 이유 하나 얘기했잖아요. 편리한 것에 대한 우리가 이유를 두세 개 더 만드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다른 이유를 또 말하는 거죠. 좀 더 편하게. 그래서 두 번째는요. 친구들을 많이 사귈 수 있다 해서 Also I can make new friends.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습니다. 이거 문장으로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 시작. Also I can make new friends. 다시 한 번 여러분 시작. Also I can make new friends. 그렇죠. 새로운 친구들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관한 설명 우리가 한번 같이 가볼 텐데요. 구체적으로 to be specific. 한번 끊어주시고요. I can meet a variety of people.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에 좋은 사람들이죠. From all over the world. 전 세계에서 왔어요. 그리고요. 그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울 수 있다. And learn about their culture and history. 이렇게 문장 한 번 넣어서 같이 가볼게요. 구체적으로 to be specific부터 같이 가볼게요. 여러분들 시작. To be specific, I can meet a variety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learn about their culture and history. 다시 한 번 가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To be specific, I can meet a variety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learn about their culture and history. 그겁니다. 여기에다가 마무리 문장 한 번 넣어볼게요. 마무리 문장이라는 개념은 이제 우리가 수업할 때 제가 1번 유형에 대한 설명드릴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겠지만요. 필수가 아니에요. 절대로. 우리가 에세이를 우리에게 써라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서론 본론 결론이 꼭 있어야 되는 에세이가 아닙니다. 그래서 마무리 문장도 마찬가지예요. 스페킹에서 우리에게 A가 좋아, B가 좋아? 라는 캐주얼한 질문인데 결론은 이거다. 꼭 넣어줘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친구는 언제 우리가 필요로 하는 친구일까요? 마무리 문장은 시간이 그렇죠. 남았을 때 말 그대로 딱 그겁니다. 내 편의에 따라서 넣어도 되고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고요. 마무리 문장이 있다고 해서 점수를 더 주는 것도 아니고 또 마무리 문장이 없으니까 여기서 마이너스 몇 점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때문에 활용하시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우리에게 45초 동안 말하세요 라고 했는데 내가 35초 동안 말하고 이제 할 말 없으니까 끝 이러면 아무래도 답변 분량이 좀 짧은 편인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남았을 때 또는 여기서는 이제 시간을 여러분들이 뭐 2, 3초 남은 걸로는 문제될 게 전혀 없고요. 보통은 7, 8초 이상 남았을 때 그때 우리가 아주 간단하게 다시금 마무리 문장을 넣어주시는 거예요. 그게 왜 가능하냐 하면은 마무리 문장 보면은 여러분 어디서 본 문장이죠? 이 친구? 첫 문장. 그 첫 문장 우리 어디서 가져왔죠? 질문에서. 그렇죠. 그리고 질문은 화면에 아직도 보이고 있는 중인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화면에 보이는 질문을 보면서 나는 A를 선호해요 라고 시작했고 마무리도 마찬가지로 화면에 있는 질문을 보면서 이러한 두 가지로 나는 A를 선호해요 이렇게 마무리해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손쉽게 우리가 대략 7초, 8초 정도를 더 쓸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도 시간이 남았을 때만 얘를 넣는 거예요. 4초, 5초 이렇게밖에 안 남았는데 갑자기 거기서 랩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속도 유지하시는 거 이거 점수에 다 들어가요 여러분들. 잘 된 밥에 여러분들이 코 파트리는 거거든요. 잘 해놨는데. 그렇죠. 그래서 속도, 적당한 속도로 여유 있게 말하는 거 끝까지 유지하셔야 됩니다. 갑자기 뛰어가시면 안 된다라는 거. 마무리 문장 볼까요? 마무리 문장 같이 가볼까요 여러분들? 시작! For these two reasons, I prefer to go on a vacation in a foreign country on my own. 그겁니다. 우리 그러면 유창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쭉 연결 한번 해볼게요. 유창하게 자신감 있게 다 같이 도전합니다. 여러분들 시작! I prefer to go on a vacation in a foreign country on my own. First of all, it is more convenient. For instance, I can relax and relieve my stress without worrying about the fixed schedule. Also, I can make new friends. To be specific, I can meet a variety of people from all over the world and learn about their culture and history. For these two reasons, I prefer to go on a vacation in a foreign country on my own. 그렇죠. 이 정도가 우리가 알차게 45초를 채울 수 있는 분량이다라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만큼의 분량을 내가 계속 외워야 되는 건가? 아닙니다.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은 외우지 않고 질문 보면서 말할 것이고 그리고 내용은 제가 다양한 질문을 우리가 풀어보게 되지만 반복되는 만능 문장들로 학습을 하시게 돼요. 그래서 연습해 나가실 때 첫 번째보다 두 번째가 편하고 두 번째보다 세 번째가 훨씬 더 편해지는 거죠. 반복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우리가 같이 훈련해 나갈 거고요. 통합형 유형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앞서 우리가 2, 3, 4 어떤 유형입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유형은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점수 내기 가장 좋은 유형이다. 왜? 학생들의 대화를 토대로 답을 하는 거라서 우리가 필기하기도 편하고 잘 들리는 내용이니까요. 답변하실 때도 어려움이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렉처 문제가 확실히 좀 부담되는 유형인 건 맞습니다. 렉처가 아쉽게도 두 개나 나와요. 3, 4번인 렉처인데 렉처는 유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수의 강의를 100% 이해해야 되는 거 아니고요. 많이 이해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보를 가져오시고 이것을 또 제가 드리는 뼈대라고 하죠. 템플렛과 연결해 주시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고 내가 뭔가 대단한 렉처를 이해해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많이 이해한 것처럼 말할 수 있게끔만 훈련해 주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3번, 4번은 렉처. 우리가 앞으로 훈련을 할게요. 네,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 진도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이제 과제에 관한 부분 마지막으로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릴게요. 우선 여러분 우리가 4주간에 걸쳐서 1, 2, 3, 4, 2형을 다 학습을 하게 되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학습 중간, 중간 스피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잘 하고 계신지에 대한 중간 점검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수업에서 제가 매일 공지해 드리는 과제가 있지만 추가로 지금처럼 첨삭과제라는 것이 진행이 되는데요. 첨삭과제라는 것은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음성으로 녹음을 해주시는 걸 음성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거 근데 음성 피드백에서 끝나지 않고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답변에서 문법적인 실수, 내용상의 오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드백도 같이 받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음성 피드백과 내용에 대한 피드백을 받아보시는 게 바로 음성 첨삭과제입니다. 첨삭과제는 중급반에서는 우리가 총 3번 플러스 우리는 트라일 테스트도 있어요. 트라일 테스트는 아시죠? 그래서 15일차 우리 수업일날 시험처럼 모의시험을 우리가 수업에서 치르는 거고요. 그래서 총 여러분들 첨삭과제 3번과 트라일 테스트 4번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트라일 테스트는 게다가 4가지 유형을 다 시험을 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참여하셔야겠고요. 마감 날짜는 여러분들 반별 게시판에도 반별 게시판에 제가 이제 공지사항들을 여러 개 올려놨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공지글을 꼭 읽어주세요. 첫 번째 공지글이 수업 전반에 관한 셀러버스입니다. 거기에 제가 마감 날짜 다시 한 번 또 공지해드렸으니까요. 꼭 한 번 읽어주시면 되고 매주 화요일 다음 주 그렇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마감 시간 중요합니다. 11시에 마감되고요. 11시 이후에 올리시는 것은 당연히 첨삭 안 돼요. 시간 지키느라 어떻게든 집에 빨리 가서 과제 올리시고 이런 분들의 노력에 여러분들 좀 반하는 겁니다. 괜히 나는 뭐 12시 반에 올릴래?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간을 꼭 지켜주시고요. 그러려면 또 과제도 제가 미리 공지를 해드려요. 그래서 2, 3일 전에 과제 공지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꼭 그 시간 안에 과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첨삭과제 올리는 방법 안내해드릴게요. 요거는 특히 우리 새롭게 토플 시작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올려야 될까 요거 설명글이 반별 게시판에 있긴 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좀 부족할 수 있어서 화면과 함께 제가 간단하게 가이드해드릴게요. 우선은요. 여러분들께서 반별 게시판에 들어가시면 이런 식으로 선생님들께서 공지해주시는 공지사항들을 보시게 됩니다. 스피킹 같은 경우는 화면상에 보시면 여기는 다른 과목들이 올라오는 거고요. 스피킹은 PC 버전인데요. 화면 우측에 스피킹 첨삭 게시판이라는 빨간 버튼 보이죠? 네. 요거 여러분 들어가주시면 돼요. 요길 클릭해서 들어가주시면은 제가 공지해드리는 공지사항들이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꼭 봐주셔야 되는 거 앞서 말씀드렸던 요 글입니다. 여러분 슬라버스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오늘의 과제 또 첨삭과제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 공부하시다가 필요한 자료들이 이 게시판을 통해서 전달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점이 있다는 경우에도 이 게시판에 질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비밀글 설정 가능하고요. 또 이메일로 당연히 저한테 전달해 주셔도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스피킹 첨삭 게시판이고요.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과제를 올리셔야 될 때 첨삭과제 우리는 우측 상단 화면상에서 또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과제 제출하기라는 버튼이 또 보입니다. 그쵸? 여기를 클릭해서 들어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에 과제를 올리실 수 있는 페이지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여러분들 제목란에는 1차 과제 뭐 이런 식으로 적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는 여러분들 이제 첨삭과제 녹음하신 파일을 첨부해 주시는 건데요. 여러분들 휴대폰이나 또는 컴퓨터 이렇게 녹음하실 수 있는 기기들이 다 있으시잖아요. 그 기기에 녹음하신 파일을 첨부, 첨부 어떻게 하느냐. 파일 버튼 여기 보이시죠? 클릭해서 파일 첨부해 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단순해요. 그래서 첨삭 파일 이렇게 첨부만 해 주시면은 그 파일 다운받아서 첨삭을 해 드리는 거거든요. 첨부해 주시고요. 여기 지금 보시면은 스피킹 옆에 녹음하기라는 버튼이 있고 사용법이 있는데 읽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시간 낭비이고요. 지금 보시면 인터넷 엑스프레서 아직 재생이 원활하지 않다고 하는데 아직도 인터넷 엑스프레서 쓰시는 분들 많아서 뭔가 시도했더니 안 되고 안 돼서 짜증나서 첨삭 과제 안 올릴 수 있어요. 그래서 무시하시고 우리는 처음 말씀드린 방법 바로 녹음하신 파일을 첨부해 주시는 거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한 가지 더. 여러분 제가 앞서 뭐를 또 봐드린다고 말씀드렸죠? 작성하신 내용에 대한 피드백 드려야죠. 음성으로만 된 끝나는 게 아니죠. 해서 녹음하신 내용은 타이핑에서 적어 주세요. 이 화면상에 타이핑에서 녹음하신 내용 적어 주시면은 그 내용에 대한 피드백도 더불어서 받아보시게 됩니다.